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그룹의 부사장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녀 이경우 CJENN 부사장 대우와 사회 정종환 CJ 미주본사 대표가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마약 밀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자숙 중인 이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재당 부장은 한때 복귀설이 돌기도 했지만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이경우 부사장 대우는 2011년 CJ 사업팀 대리로 입사해 2016년부터 CJ 미국지역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듬해 3월 미국지역본부 마케팅팀장 상무대우까지 오른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상무직을 달아 2018년부터 CJENM에서 브랜드 전략 담당을 맡아왔습니다 이후 3년여 만에 부사장 대우로 승진한 것입니다 CJENM 브랜드 전략을 맡아 킬러 콘텐츠를 제작하고 KCON을 안착시키는 등 CJENM이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게 그룹의 평가입니다 이로써 이경우 부사장 대우는 이선호 부장이 잠시 물러난 사이 3세 경영에서 한 발 더 앞서가게 됐습니다 이경우 부사장 대우의 남편 정종환 CJ 미주본사 대표는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편 이선호 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배제돼 당분간 경영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에선 이 부장이 상무로 승진하며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이라고 보았으나 그룹 내에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CJ 3세 경영권 승계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아직 이경우 부사장 체제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M&A 시장 큰손인 CJ그룹은 예전 CJ 창업 투자인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투자사는 사실상 이선호 부장 소유회사로 CV15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힘입어 추후 그룹 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부장이 당분간 그룹 외곽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CJ 3세들의 다른 행보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포스탑 데일리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